이 라틴이 시간 촉박하다 시간 촉박해 저기 능선 위로 내가 탈출했었거든 저 산 능선으로 기억나시죠? 어이 뭐야 아 미친 뭐 이거는 그냥 싹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 놈의 능선이 이 놈의 능선이 2016년 때낮 북한 시내 함부판에서 한 남자가 헬기를 탈취해 달아났다 맨몸에 키위머리를 한 그의 이름은 우압꽃 자유를 향해 탈출한 그는 탈북자가 되었고 모든 인민군에게는 탈북자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압록강 근처에서 그가 버린 헬기가 발견되고 쫓고 쫓기는 게임의 사막이 올랐다 탈북자가 북쪽 끝에서부터 내려와 남한 도시의 공공기관에 주차하면 탈북은 성공이다 내래 고속 13살때 아우지 끌려가서 17년째 아우지 쏟다가 실정군역 다 붙여서 탈북할 힘을 비축해줬다 내래 탈북이라오 인민분들은 무기로 AK 라이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 1인칭 지점 플레이만 허용된다 차량 탑승이 가능하지만 탈북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와 레이더 사용은 금치다 탈북자는 무기로 빠르만 사용 가능하며 3인칭 시점, 레이더, 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도시에 진입하면 차량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도보 이동만 허용된다 과연 그는 무사히 탈북할 수 있을까 내리게라 청구 내리게라 청구 너무하네 선조차피다 보고만 하지말고 선조차피다 보고만 하지말고 동무 이거 사이 아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앞으로 나가서 찾으세요 그래야지 발견할때 커버 칠수 있어요 이린지하네요 동무클 좋으셜 슬슬 도착할때 됐는데 여기 산이 너무 높아서 이쪽으로 탈북해야겠다 다이누드 쪽 가야겠다 종무가 준 이 쪼꼬바가 맛있기만 드니 아주 달짝지근해 아 꺼져봤어 꺼져 꺼지락이래 너무 억울하네 방금 죽은거 아 진짜 너무 억울해 꺼지 어 야 이번엔 좀 루트를 알았으니까 좀 빨리 내려갈 것 같은데 더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 이제 루트를 알아버렸어 괜히 사막마을 이런데 있지 말고 산타는거나 막자 응 고속도로 타고 바닥 끝까지 직전 그냥 들어가야겠다 프로펠러 태양력 풍량 발전기 있는 쪽으로 갑시다 아마 이쪽으로 가면 보일텐데 와 나 여긴 처음 본다 야 여긴 진짜 다 처음 보겠다 와 야 여긴 진짜 처음 보이잖아 여러분들 어 등산로 여기 누가 알겠어 해줘야 한참 소스 에이 참고로 제파수님이 탈북 시도한 거 5분만에 잡혔죠? 정말 탈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또 이제 숙련된 고수만이 할 수 있다 어 힘들다 어 힘들다 프로탈북로 바꾸십니다 쭉 해줘야 되는데 한 이쯤에서 있는 거 같겠지? 이게 또 어느 정도 전진이니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라 인민분들 빠졌구만 기레 요즘 개나 소나 탈북 한다더니 별거 아니었구만 기레 어? 뒤에 계시네? 같이 갑시다 네 좋은 차가 없네 왜? 오토바이가? 바이크 갖고 있는 갓나 새끼 없나? 갓나 새끼들?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리니? 개 빨리 왔네 빨리 가면 이게 더 위험해 빨리 가면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탈북 루트로 내가 간단 소리 아니야 그치? 너무 힘들다 진짜 겨우 이만큼 탈북했어 겨우 큰일났다 갈 데가 없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경사가 야 이거 디지 잠깐만 아까는 오히려 늦어가지고 애들이 점점 라인을 땡겨주니까 괜찮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아아 아아 또 아니 플랜톤 형님 왜 왜 자꾸 죽어 전파도 죽으시지 않으셨나? 어 여기 딱 좋은데? 어 여기 좋구만 응 좋구만 어 좋아 잘못하다가 자살하는 동무들 인심한 자살하는 동무들 꼴라 겠스 아아 아우 어어 어어 아 아 이 지금 자살뜨는 게 애들 다 산 산 쪽 뒤지다가 떨어져서 자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자살나오는게 산을 뒤지고있다는뜻이야 내가 볼 땐 고속도로는 100% 않아 그러니까 바닷가 산으로는 또 안와 그리고 그리고 이 바닷가가 은근히 사람 안본다 생각할거야 오씨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네레 왁굿을 잡으면 그 포상금으로 어 뭐할까 아 이거 너무 늦었는데 아 이 동무도 아 이 감나 동무도 다 죽고싶나 아 좀 조심해야되 여기 조심해야되 야 여기 한번에 털린다 조심해야되 빨리 빨리 가야되 빨리 여기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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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떨어졌는데 뒤질줄 누가 알았겠어 다비킬라오 다비킬라오 아 이 일은 못 배워먹은 동무를 봤나 어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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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고마워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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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밋 밋 w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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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동무? 아 뭐야. 아 이 동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왜 왜 왜. 나 싫어? 나 싫어? 아 백간지구나. 아 근데 이거 섣불로 움직이면 안 돼. 왜냐면은. 그때 탈북 1때. 그때 바이노드라고 잘못 말했다가 다 바이노드로 몰려갖고 망했었는데. 동무 그래. 동무 그래. 잘하고 있고만 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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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이거 완전 어렵게 구했다우. 아 님. 그거 내 차 뺏어갔잖아. 내 차. 아이. 그. 잊을라우. 아이고. 아니. 근데 저런 산맥 위에서 지킬 법한데 아무도 왜 안 지키지? 어. 여보세요. 그 서쪽에. 네. 서쪽에. 그 낙하산 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서쪽에서요? 저쪽 낙하산 발견. 서쪽? 서쪽? 서쪽에서요? 서쪽에서요? 낙하산? 왜 이렇게 올 리가 없지. 그러면은 자살해야겠다. 낙하산? 누구들 타액 수용도에서 쓴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잘 못 본 것 같다. 근데. 수박군이 낙하산 안했을 때. 낙하산 금지인데? 서초케암? 깜잡았어 빨리가 동무는 들켰어 추격 간다 동무 사막마을 쪽 차타고 도로만 다닌다고? 누가 도로로 탈국해 바보 아냐 낙하산 펴서 들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서쪽이래요 예 아까 서쪽 수색하다 왔어요 그 정보로 추격방은 좁혀졌어 얼마 남지 않았구만이래 동무 이번엔 순순히 탈북시켜주지 않아 아 망했다 이거 편집영상 나간다 편집하면 아 아 자꾸 습관이 되어버렸어 아 도로 아 아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이 죽을 수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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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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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그 타인 인터넷 없네 근데 진짜 봤어요 진짜 낙하산이었단 말이야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잘못 봤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진짠데 여보세요 네네네 일단 해안가 살짝 돌아봤는데 여기 근처 해안가는 없으신 것 같던데 산쪽 아니면 동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너무 외롭도다 이럴수록 더 찾고 싶어지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0분 됐을때 2분 있다 원래 30분쯤 됐으면 여기 와야되거든요 근데 안보이는거 보니까 저기 누구있다 흰색참 약간 낚시하듯이 한곳에서 지그시 있어야되 오른쪽에 있다가 여기 안오는데 왼쪽인가 왼쪽갔다갔다갔다하면은 이도저도 안돼 쫄려서 내려올수도있고 내가 봤을때 여기 지금 올라갔을 각 안나와 여기서 살살 내려가자 여기서 농장으로 해서 이제 바다로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 일단은 가보자 일로 내가 봤을땐 일로 또 갔어 백퍼 아 근데 개심심하네 누가 말똥먹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재밌는 얘기 없나 아이언맨이 왼쪽으로 턴을 하면 뭔지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아 이거 존나 재밌 이거 재밌단 말이야 스타크래프트 이거 초성달이 빛나는 밤이구만 기래 얼음달이 확 비쳐야 이 탈북동물을 잡을 수 있을건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겁니까 동물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겁니까 동물들 이래서 탈북자들 맡았소? 아주 쉽고만 기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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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새콤한 길에... 저거는 도시 불빛까지는 아니고 고속도로 불빛일거에요 약간 느린가? 30분 지났으면 좀 빨리 왔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없으면 방쪽으로 갔다는 소린데 아 힘들어 으쩍 으쩍 해안 경비를 안 한단 말이야 아직 꽤 멀어 꽤 멀어 절반 왔다 절반 책밭수가 나랑 가까이 있나? 거의 왔을 거에요 한 2층 왔을 거 같은데 가운데로 가는게 좋을 거에요 여기 가운데로 가는게 좋을 거에요 여기가 어디지? 자결하는구만 좋아 좋은 정신이야 다들 자결해 자결해서 중국 나Gik 멀리 보다가 여기가 어디지? 멀리 보다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또 오래 걸리네 고소 인민군도 이러고 다 푸어가지고 순찰 안 도나오 이 쪽에 얼마나 할 것 같은데 텅텅 비어 꼬만 기래 텅텅 비어 꼬만 기래 아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봤다는 사실도 모르겠어 허언인가 나 아닌데 동물로 이 동물로 잡히면 아주 내가 고생한 만큼 없어요 내려갔나 본데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예수 아 누워서 괜히 한지 오천만 원 고맙 감사드립니다 땡큐 고마워요 끝날 것 같은데 한 기모탈보 동무 동무 목격한거 있나? 서쪽에서 목격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죽어 하라 너무 심취했구만 이거 어색하구만 이래 남조선에서 살던 사람끼리 북조선 말실라니까 완벽한 탈북루트다 여기 물 떨어지는거 봐 또 안대관 이럴수 딱 정말로 이럴수 한번들 왈 이럴수 드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저 탈북하는 맛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거저 인민군들 농락하는 맛이 아주 제맛입니다. 예 여보세요. 아까 아까 군님 불안한 데가 서쪽 군사기쪽 맞죠? 그 그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살짝 봤는데 낙하산 같은 게 있었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실수는 인정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본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진짜 서쪽 맞아. 진짜 잘못 본 거 아니면 서쪽 맞아. 낙하산 서쪽을 모르겠는데 그 군사기지 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거기 그 땜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 막 탈북성공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약간 도시 가야돼 지금. 도시 가야되는 강 나왔다. 도시 가는 강 나왔는데 강 나왔거든요? 잠깐만 나 죽는 강도 나왔다. quiser 도시만 animal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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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시간상으로 벌써 부착했을 수도 있어 일단 여기서 경계합시다 그러면 네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이걸로? 네 보여요 안녕 저기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하더라도 밑으로 가야겠다 저 위로 가는 건 위험해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다치면 안 되는데 안 먹어져 아 이거 뭐야 술이야 이거? 아 미치겠네 어 누구세요? 네 저 선수 차이점 입니다 어 제 파스가 여기? 네 그 지금 시간이면은 거의 도시 다 갔을 거예요. 아마 한 냉산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안 배웠거든요. 저는 지금 도시 외곽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제 좀 거기 좀 가려고 체크 받으려고 내려왔는데 누구세요? 제 차인데 누구세요? 저 하닷버스예요. 이거 제 차예요. 이거 제 차예요. 이거 제 차입니다.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복무. 복무 해가 맑았어. 아 스낵도 없네. 다치면 안 되는데 이제. 해 뜬다 해 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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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pop amo. 아. 아. mogelijk. 나지 야 이랬으면 유튜브 업로드 하겠냐? 뭐 인민군이 막아야지 뭘 업로드를 하지 좀 나 혼자 gta 맵 둘러본거랑 뭐가 달라 타일복 3 이거 업로드 되겠나? 이래서 고라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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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오가 한 명 고라니 온라인 도시로 가래 도시로 가래 도시로 가래 자살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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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살했다 어 이제 사람들 도시 오겠다 약간 도시 냄새난다 지금 약간 곤란하고 난 길에 이거 못 잡으면 또 수령님한테 총 한 대 맞을 건데 큰일 났구만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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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에너지 너무 없어 이거 만나면 순삭각이다 만나면 순삭각이야 에너지 너무 없어 야 개조심해야돼 이제 이제 개조심해야돼 다시 도시로 와버렸구나 바이크가 있으니 참 자유롭고만 길에 나도 북조선을 떠나 남쪽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구나 아 뭐야 왜 쏘세요 뭐죠 왜 쏘세요 보고 쏘셔야지 차는 여기서 타면 막구청이 아니잖아요 어 펑크난거 같은데 어디에서 도시다 내가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야 도시에 있었는 그냥 와 나 등신 죽어라 제발 발견 못 내가 발견 못해도 돼 제발 아무나 죽여줘 이 형 석적 해안가 간거 맞아 자 여기 어디야 어 이제 슬슬 들어가야돼 엽치기로 들어가야돼 이제 슬슬 어 아 이거 맵이 너무 넓은거 아니냐 동쪽으로 좀 갈라니깐 끝이 없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마 다 전부 여길 예상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죠 전부 딴 데 이상한 데 예상하고 있을걸 어 이렇게 깊숙이 내려와서 엽치기 들어가는데 모르지 하아 여기 동무들을 이거 뭐 안 나기 힘들구만 탈북 동무말고도 우리 동무들도 이렇게 못 만나겠는데 탈북 동무를 어떻게 만나나 꼭대기가 이게 어디야 아아.. 날씨 보세요 아이고 넓어라 아... 어? 크... 맑아, 맑아, 맑아. 탈북하기 딱 좋은 날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구옥.... 발표했다... 동무 1월바이케아 동무 어딨나 동무 1월바이케아 동무 여기 있는거 다 알아 갑자기 말이 없어졌구만 기래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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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동무 어딨어 동무 동무 내가 어 동무 동무 오오오 오 동무 동무 잠깐잠깐 동무 어디 어디 동무 동 optimistic ort OOOOOOOO BRs לק 동무 동무 나가! 전파하면 안 돼 나가!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뭐니? 야! 누드로 핀거면 뭐야? 동무! 후려갈겨? 후려갈기면 차를 아직 안 탄 것 같은데? 와 씨X 이게 있구나! 야... 빠루한테 죽은 거야? 총이? 아니 어떻게 빠루를... 빠루한테 줘? 이걸... 빠루해? 뭐라? 아니! 아니 어떻게... 맞아 죽어! 아니 내가... 아! 어우! 어우 내가 더 부끄러워! 나도 북조선을 떠나... 남쪽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구나... 동무들! 수색 잘하라! 남쪽으로 notion 스치면 뒤진다... 이제... 또 스치면 뒤진다? 나만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나만입니다 나만이야 나만이 보인다 남조선이 코앞에 나오 남조선이 창대가 남조선이IR 남조선이 had사위선 남조선이 남조선을 맞먹고 남조선이 llam고 남조로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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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시민인척 운전 천천히 하자 아이디 안되니까 아 근데 엔진소리가 엔진소리가 너무 티난다 근데 공공기관 공공기관 가야되는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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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문 오, 뭐야? 몰라? 모른다 모른다 야 야 여보쇼 저 혹시 석유 쪽에 있나요? 탈북자한테 탈북루트를 묻는 인민군이 어디있어? 아니 잠깐만 아 시청자가 시청자가 알려줬다고? 나갈 필요는 없어 나는 석유가 어딘지 모르니까 땅큐 땅큐 예 수고 석유 달려 야 달려 흐흐흫 야 이거 애들 녹방보면 개웃기겠다 어 잠깐만 이거 공공기관 빨리 가야되는데 정형 여기도 형 시리 추리 자 취리를 해 보자 어 잠깐 일단 여기 여기있자 보자 누구야? 누구세요? 뭐해요? 아 뭐야 깜짝이야 여기 막고 있었죠 도시 아닐거에요? 분명히 도시 아니야? 아닌가? 어딘가? 100% 도시하는 어딘가? 100% 100% 지금 도시 아니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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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어? 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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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소리도 보인다 이제? 진짜로 여기 어디인데? 자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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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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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탈북 못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긴다 뭐하길래 안오는거지? 탈북 너무 여유부리는거 아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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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못해 자 자 탈북 못해 탈북 못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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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시간 7분을 남겨두고 마침내 그는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 이후 탈북 이후 그는 자체로 그는 자체를 완전히 감췄다. 그가 탈출한 이래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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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우리는 분명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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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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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우, 이씨, 이씨! 형! 아우, 이씨, 이씨! 아우, 이씨, 이씨, 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정